어디 가요? 까니 까니 어디 가요? 아빠, 여기 있는 물이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요? 다행이다. 왜요? 다행이다. 왜요? 신나요? 신나요? 이 집이 월세가 나가야 되는데. 아빠, 여기 솜사탕 가져와요? 아냐, 여기 솜사탕 오면 안돼. 털 날려. 세입자 공고를 붙여놨는데도 잘 나가지 않는 집. 두 팀이나 와서 집을 봤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다. 아무래도 TV랑 2층 작은 방에 침대가 없어서 그런 느낌. 사람이 들어오면은 침대랑 TV를 달아준다고 얘기했었지만 이미 달려있는 거랑 없는 상태로 비어있는 걸 보는 거랑은 차이가 큰가보다. 여기에 이제 침대가 세팅되어 있어야지. 사람이 좀 올 것 같아요. 2층에는 침대가 있는데. 여기 있네. 놀지마. 여기 부딪힌다. 조심. 일단은 여기다 TV 달아놓고 2층에 침대를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안에 쏙 맞네. 아주 딱 맞아. 야, 룩과 애들룩이 딱이구나. 아, 발 닦아. 자. 돈 많이 들겠네. 히터기 12만원. 침대는 제가 합판으로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하나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일 돈 많이 들 것 같은 게 TV. 작은 집에 놔둘 싱글 침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사이즈는 여기 헤럴드 침대 이 정도 사이즈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던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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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침대 하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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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필키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어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은 이 집을 통해 주시겠어요? 이 집을 통해 주시겠어요? 이 집을 통해 주시겠어요? 끝까지 안들어가네? 이 상태로 가야겠다 들어오는 bonus 아니 going 쭉 대기 cai 작게 만든 건데도 자리가 꽉 차가운 거 같은데? 뭐야? 이리와, 컴인사이. 어? 이게 뭐예요? 아이씨 공을 집어넣었어 거기다가. 아빠, 너네네. 너도 넣었네. 너가, 너가 범인이었구만? 너가 동생한테도 넣어줬죠? 어이씨. 그리고 피클로 커버. 아, 맞네. 50페셜? 50페셜. 50페셜. 심폴랑, 화이트 컬러라. 새집 작은 침대에 나올 매트리스. 필리핀 표준 스폰지 매트리스다. 이건 유라텍스에서 만들어졌어요? 네, 유라텍스에서 만들어졌어요. 아, 똑같은 팩토리? 아, 똑같은 팩토리? 근데, 다른, 다른 팩토리? 네. 1st 클래스와 2nd 클래스. 아, 이건 2nd 클래스? 네, 2nd 클래스. 근데, 3년 거래요. 그럼, 어떤 팩토리? 루셋, 폼. 아, 폼이, 1인치. 아, 폼이, 스몰바? 네. 아, 그러면, 새로운 팩토리? 네, 새로운 팩토리. 아, 네. 아, 네. 봉 프로그램. 봉 프로그램 1일? 봉 프로그램 1일. 봉 프로그램 1일. 그럼,これは 아주 새로운 팩토리에요? 네. 새로운 팩소웅이 좀 있어요. 이 팩소웅이 좀 있어요. 아, 팩소웅이요? 네. 팩소웅이 좀 있어요. 아, 아. 몇 일 일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 이게 엄청 잘 팔리는 그거구나?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많이 팔리나보네. 하, 떨. 헐, 떨. 헐, 떨. 똥땅땅 플라스틱, 거기에 담아요. 쇠베개 오, 쇠베개 드로어 있죠? 베리빅 드로어예요. 여기가 너무 깊은데. 베리딥이야. 뭐야? 베리롱이야. 너무 길어. 그럼 이곳에 가세요. 베리빅. 여기가 가면 베드가 없어졌어요. 베리갓. 베리빅. 심폴롱. 나이스잖아요? 아주 아늑해. 베리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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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빅plan에 할 context. 베리빅. 베리빅람이 형이 좋아진다. 베리빅. 베리빅. 에이. 한글자막 by 한효정